질문과 토론의 과학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명호 교수님. 제가 연구하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우리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기 별들과 은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소개글에서 재미있는 글귀가 있던데 우주의 기본 법칙과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내 손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라고 말씀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물리법칙으로 다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렇게 거시적인 스케일을 다루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력 방정식 같은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게 되고 고성능 컴퓨터만 있으면 우주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윤성철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진화하고 어떻게 죽는지 그중에서도 특별히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과정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우주가 굉장히 단순한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주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별을 연구하다 보면 뭐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그 별의 어떤 진화 과정 일일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조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패널 토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패널 토이 주제는 이름하여 영원한 건 있을까? 물질과 물질 연구의 미래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강연을 통해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패널 토이 시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물질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라는 게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 원자라는 것은 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강연 초반에 원자는 불멸한다?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원자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과거 어떤 시점에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럼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냐 불멸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면 대통일 이론 같은 데서는 양성자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붕괴할 것이다. 파이온하고 양전자라는 입자들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양성자가 붕괴하는지. 흔히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10에 한 32승년, 10에 30승년, 10에 34승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양성자가 붕괴할 거다. 양성자의 밤감기가 10에 30승년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10에 30승년을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0에 30승년의 밤감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양성자를 10에 30승기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개는 붕괴하게 되겠죠. 제 논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험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대한 창고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슈퍼 카미오 칸데라는 실험 장치가 있어요.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물 안에는 양성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물분자 하나에. 그러면 그 중에 1년에 한 개 정도라도 붕괴를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양성자가 정말로 붕괴하는구나 그리고 양성자의 밤감기가 어떻게 되는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발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10에 34승년 이상은 양성자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이퍼 카미오 칸데라고 훨씬 더 큰 수저 장치를 갖다 놓고 일본에 하나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양성자가 붕괴되는 순간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자가 영원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법칙이 영원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물리법칙이 과연 물론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리법칙이 변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의 30승년, 10의 80승년 그런 영겁의 시간에 걸쳐서도 과연 중력상수가 우리가 아는 그 값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남는 것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관념. 그것만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희랍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예를 들면 수학이 수가 모든 만물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전명훈 교수님께서는 원자의 미래, 물질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원자가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더 자명한데요. 우리 우주의 미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빅 리비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하는 것이 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미지의 에너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이 커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에 있는 힘들을 다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력을 이기게 되면 중력적으로 묶여져 있던 은하 같은 것을 다 찢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행력을 이기게 되면 원자들을 다 분리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중국에는 모든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미래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이런 물질들이 서로 쌍소멸을 하면서 결국에는 빛밖에 남지 않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물질이 빛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거군요.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법칙 2는 mc의 제곱이다. 여기서도 소개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와 서로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질량을 가진 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량들이 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주의 총 에너지나 총 질량은 전부 다 같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 미래의 시나리오에서는 결국에는 모두 다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암흑물질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우리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라는 단어를 우리 1, 2강에서도 많이 접해봤었습니다. 사실 이 정체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암흑물질에 대한 어떤 예측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암흑물질은 사실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그런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는 모르는 물질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몇 가지 후보들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검증을 통해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이나 행성 같은 것은 더 이상 암흑물질의 후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 암흑물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 암흑물질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은 너무 가벼운 물질이어서는 안 되고요. 약간 무거운 물질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가벼운 물질이면 이것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우리 우주의 23%나 차지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촉 굉장히 높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면 물질들이 잘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물질, 약간 무거운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로 예를 들어서 윈프라고 불리우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립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힉스 입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견을 했듯이 아마도 이 윈프 입자도 곧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흑물질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윈프 입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기는 해요. 윈프 입자의 가설은 뭐냐 하면 암흑물질의 입자가 스스로의 반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런데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5배 이상 엄청나게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 충돌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후 연구 과정 시절에 있었던 아주 옛날이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옛날이지만 그때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을 태우는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들은 보통 해균화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초기 우주에는 암흑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 우주에는 공간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의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 별이 별 내부에서 암흑물질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연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별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구나 거의. 영원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니까 어떤 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학교에서 내 건너편에 식사 시간에 앉은 적이 있으세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했다가 너 암흑물질을 태우는 최초의 별들이라는 논문 본 적 있냐고 나는 퍼스트 프린트 서플에 근거해서 그 논문을 읽기를 거부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나 황당한 논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분은 관측하시는 분이었고 관측하시는 분들은 실증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관측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저의 이론을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그런데 최근에는 실험 결과들이 서로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충돌하면 빛이 나오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은하 중심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충돌하면서 나오는 감마선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속기라든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암흑물질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상의 별 암흑물질을 태우는 별의 존재의 가능성도 훨씬 더 작아졌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이고요. 도대체 그럼 암흑물질의 정체가 뭐냐 아직까지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 그 연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주시니까 우리가 물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 연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 주기로 피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원소의 기원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된 게 있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도 몇 가지들 대표적인 게 금이 있고요. 백금 같은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칸디움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되는 첨단 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굉장히 히토리 원소들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강력한 가설로 떠오른 게 중성자별의 충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철 같은 그런 중금 속에 중성자들이 어떤 식으로 포획이 되는지 그러니까 철과 중성자들의 어떤 합성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좀 실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실험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건설 중인 중이온 가속기예요. 라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금 대전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건설 중인 일주에 다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건 뭐냐 하면 거대한 가속기를 갖다 놓고 무거운 원자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중성자별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어떤 반응에 어떤 새로운 제한 조건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우주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험실에서는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낸 야파니움이라는 원소가 있었는데요. 제펜이라는 말을 따서 야파니움 이런 원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새로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중이용 가속기가 건설이 되면 그러한 새로운 물질도 얼마든지 탐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코레아늄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인 새로운 원소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공태양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아까 강연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그 기술이 핵융합 기술입니다. 그 핵융합 기술을 그대로 지구에서의 실험실에서 구현을 해내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연구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기술을 위해서는 사실 초고온 거의 1억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1초에서 길게는 100초까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태양이 아닌 또 다른 태양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의 탄생을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던 그런 상황을 재현해보는 그런 거군요. 지금 인공태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인공태양을 우리가 만들면 크기가 얼마나 건가요? 크기가 태양이라고 해서 정말 태양과 같이 큰 별이 아니라요. 실험실에서 그 반응을 만드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별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